안녕하세요 조건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 경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를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자율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에서 물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은 전보다 훨씬 큰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거는 돈이 많이 풀려서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요인으로 물건이 부족해도 물건 가격이 오른다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미국에서 물건이 부족한 현상도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왜 물건이 부족하냐면 먼저 미국에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3개의 공장이라고 하면 중국을 꼽지만은 예전에 1960년대 이럴 때는 미국이 전세계 상품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이 3개로 다 팔려나간 거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생산하는 제품이 전세계 제품의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30% 정도 돼요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었습니다 과거 1950년대에는 20% 중반까지 갔는데 지금은 계속 하락해서 10에서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나 중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2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도 줄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전체 노동자 중에 제조업 노동자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1940년대에 40% 정도 가깝게 올랐다가 지금은 9%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이랑 중국은 20% 정도 때인데 엄청 낮은 거죠 미국엔 뭔가를 만드는 공장은 없다시피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 있던 공장은 다 어디 갔냐 바로 중국으로 갔죠 미국은 제조업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나라가 된 다음에 자기네 나라는 금융업 위주로 산업을 재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 이런 거는 인건비 낮은 나라로 이전을 해서 물건을 싼 값에 만들어서 미국에서 수입해서 썼습니다 그게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몰락하고 공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애플 이런 데는 제품의 95%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해서 인도에서 생산량을 늘렸는데 그래서 늘어난 인도에서의 생산량이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HP, 컴퓨터 회사죠 여기도 40% 정도를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도 50% 정도를 중국에서 만듭니다 문제는 미국 기업이 만들었더라도 중국에서 만들었으면 이건 중국산이거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라는 말을 보면 중국 기업이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중국산이면 문제가 뭐냐면 미국 기업이 중국에 가서 만들어서 싼 값에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미국인들이 써야 되는데 미중 경제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고 관세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의 3분의 2 정도 되는 상품에 대해서 최대 25% 세율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100달러짜리가 125달러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신발이다 이러면 똑같은 신발인데 중국에서 만든 신발은 100달러고 미국에서 만든 신발은 110달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중국 신발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세를 25% 매겨서 중국산 신발이 125달러가 되면 미국 신발이 더 싸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 거를 산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관세를 매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 지금 공장이 없고 높은 관세를 매겼더라도 중국산 제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국산 상품 가격이 비싸진 게 어떻게 됩니까 괜히 미국인들이 쓰는 돈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물가만 오르고 그래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의 92.4%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물건 가격이 너무 심각하게 오르니까 중국에 대한 관세를 좀 내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싱가포르 주재 미국 대사가 대중권세를 철폐하면 물가 상승률이 1% 내려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8%대여서 40년 만에 최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 사락하면 이게 7%까지 내릴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다음은 러시아를 살펴보겠는데요 미국과 서방 세력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물가를 올렸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특수 군사 작전을 펴니까 미국과 서방이 금융 제재, 신규 투자 금지, 원유 수입 금지 이런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러시아 제재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 제재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만 봐도 러시아는 3.5%인데 미국은 마이너스 때고 유럽은 거의 0%예요 러시아는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출 양은 좀 줄었는데 수출액이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대신 수입이 44% 감소하면서 흑자가 역대급으로 난 겁니다 반면에 서구 진영에서는 러시아를 제재하는 바람에 석유 가격이 올라서 휘발루 값이 사상 처음으로 1갤런당 5달러가 넘었어요 이게 1년 전에는 3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60% 정도가 오른 거예요 한국에는 기름값이 예전에 1,900원대에서 지금 2,100원대로 올랐는데 이 정도면 퍼센테이지로 치면 10%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60%가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00원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1,600원으로 오른 셈인 거죠 비율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석유 가격이 오르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격도 오르고 석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나 서무 가격 이런 것도 다 오르거든요 전반 물가가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이때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한국도 물가가 거의 30%씩 오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석유 파동 때는 석유만 문제였는데 지금은 석유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도 문제고 다른 것도 다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훨씬 더 큰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식량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랑 오크라이나가 다들 대단한 식량 수출 국가예요 세계 1위, 3위 이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니까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밀 가격도 오르고 옥수수 가격도 오르고 유엔의 식량농업기구가 집계한 거에 따르면 작년보다 식량 가격이 30%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엔 한 달 식비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됐다 라고 하면 지금은 130만원이 드는 거예요 이러면 외식 가격도 오르고 다 오르겠죠 1만원짜리 음식은 1만3천원이 되고 에너지 가격도 오르니까 음식 가게 같은 경우에는 1만원짜리가 1만5천원이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료 가격도 올랐어요 러시아가 비료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비료 가격이 오르는 건데 비료 가격이 오르면 식량을 생산하는 가격도 올라가고 또 사료 가격도 올라가죠 그러면 닭, 돼지, 소 이런 가축을 기르는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파장이 또 뭐가 있냐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비료를 수입하지 못하니까 면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면화, 그래서 생리대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료가 생산이 잘 안 돼서 면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면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생리대가 생산이 제대로 안 돼서 생리대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대를 사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차 타고 생리대를 파는 상점을 찾아서 막 돌아다녀야 되는 상태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물건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 분유가 모자라서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이 야 미국에서는 분유를 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멕시코에 건너가서 사온대요 멕시코에 물건이 부족해서 멕시코 사람이 미국에 와서 물건을 사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미국에 물건이 부족해서 미국인이 멕시코에 가서 물건을 사고 있어요 이게 망할 징조가 아니면 뭐가 망할 징조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물건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 이후로 하나는 돈이 너무 많아져서 둘째로는 물건이 부족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 돈이 많아진 것보다 물건이 부족한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소속 경제 전문가가 분석하기로는 돈이 많아진 것보다 물건 부족이 더 물가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돈이 많아진 게 한 30% 정도 영향을 미쳤고 물건이 부족한 게 50% 정도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또 물건 부족이 더 심각한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돈이 부족한 건 어쨌든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올리면 돈을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돈을 갚을 거기 때문에 미국이 조치를 취하면 해결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파산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어쨌든 간에 미국이 자체적인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이 부족한 거는 미국이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못 얻으면 어떻게 되냐 돈을 회수하겠다고 이자율은 높일 대로 높여놨는데 정작 물건이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지 못해서 물건 가격은 계속 오르는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최악의 경우로 가는 거죠 그러면 물건 부족 문제는 왜 미국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냐 이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문제를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러시아가 미국에 물건을 수출해 줘야 됩니다 밀가루, 옥수수 이런 걸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건 미국이잖아요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미국을 도와줄 수가 없겠죠 제재를 계속하고 있으면 미국이 러시아의 도움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제재를 해제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먼저 제재를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이건 항복선언과 마찬가지인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도 끝나야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제재 해제한다 이런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전쟁을 빨리 끝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했던 유명한 외교인인 헨리 키신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달 안에 협상을 개시하지 않으면 파국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를 양보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용기를 보여줬었는데 그거를 영토 양보하는 데서 그 용기를 다시 보여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뉴욕타임즈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영토를 회복할 수 있겠냐 꿈 깨라 러시아한테 영토 주고 전쟁 끝내라 이런 이야기를 써가지고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기도 하고 유럽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크라이나가 절대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20% 정도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영토를 주고 항복하고 전쟁 끝내야 된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3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황도 이 전쟁은 나토가 도발한 거 아니냐 전쟁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방에서 전쟁 끝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끝나면 물가 상승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이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더라고요 러시아 제재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바이든이 나는 선거 때문에 제재를 한 게 아니라 최고 사령관으로서 결정한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경제 피해가 있더라도 감수해야 하고 끝까지 전쟁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전쟁이 우크라이나 패배로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영토를 온전히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바이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진심으로 한 이야기면 이거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요약하면 전쟁도 안 끝나고 제재 해제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물론 미국에서 대중관세를 인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미국은 중국을 아예 세계 자본주의 경제권에서 배제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IPEF라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라임워크 이걸 추진하는 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IPEF가 뭐냐면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빼고 새로운 공급망 체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없어도 우리들끼리 반도체를 만들고 수급해주는 체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을 왕따시키겠다 중국을 세계 경제권에서 퇴출시키겠다 완전히 봉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관세를 높게 매기고 낮추고 뭐 이런 거는 그래도 투닥투닥 하면서도 자본주의 경제권 안에서 같이 어쨌든 가자 균형을 찾자 이런 의미인데 IPEF 이런 거는 완전히 배제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적대적이고 강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적대 행위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럼 대체 물건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해외에 나간 미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공장을 지어라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 리쇼어링 뭐 이런 용어로 부르던데 문제는 그게 되겠냐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이익과 효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의 공장을 지으면 물건을 싼 값에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미국에 가져다가 파는 게 더 이기고 중국 자체도 커다란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 게 가장 쌉니다 근데 그걸 버리고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비싸게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팔면 중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거는 비싸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져가서 팔지도 못합니다 테슬라도 보세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중국인이 자동차 전시회장에 가서 테슬라 차에 올라가서 시위를 했어요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테슬라가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강경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중국 공산당 정법위원회라는 곳에서 인터넷에 왜 중국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테슬라가 바로 공개 성명을 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는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안하무인의 기행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중국 최고다 중국의 업적은 정말 놀랍다 중국의 미래는 위대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중국의 머리 팍 숙이고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왜 이렇게 하냐면 테슬라 자동차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의 3분의 1 정도를 중국에서 팔아요 게다가 중국 판매량은 매년 두 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머스크가 중국이 하라고 하면은 접신물에 코박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봐도 그렇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만 기능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가 엄청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값싼 상품만 팔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중국의 부자도 많습니다 세계 상위 10% 부자 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다고 해요 이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인연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 시장을 버리면 업계에서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업계 2위의 회사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업계 1위의 회사가 미국 말 듣느냐고 미국 가서 공장 짓고 중국이랑 연을 끊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마 속으로 만세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야 1위 회사가 저렇게 삽질을 하면 난 중국 가서 장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업계 1위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이런 현상이 펼쳐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중국이랑 연을 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해요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 정부는 중국 시장에 한계가 왔다 이러면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게 대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선 우상호 의원이 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유럽 나라 중에 인구가 500만 이런 나라들도 많은데 이 정도면 중국의 일개 도시보다도 인구가 작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을 버리고 유럽에 가는 게 대안일 수가 있냐 명성한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기업도 중국에서 돈벌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액도 갈수록 늘리고 있어요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미국이 자기네 나라 땅으로 돌아와서 공장 지어라 라는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미국 상공 회의소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작년에 중국 투자를 늘렸다는 곳이 60%고 중국을 떠날 생각이 없다라고 답한 기업이 72%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2021년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확진자가 한 명 나왔는데도 도시를 봉쇄해버리고 이런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 기업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현실이 이런데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냐고요 이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미국이 미국 기업을 돌아오게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하는 게 뭐냐 만만한 한국을 뜯어내는 겁니다 바이든이 5월에 한미정상회담을 했을 때 첫 일정이 삼성전자 방문이었고 마지막 일정이 현대자동차였어요 삼성전자에서 22조 현대차에서 6조 넘는 투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말이 투자지 이건 돈을 뜯어간 거예요 이걸 뭐에 비유할 수 있겠냐면 1985년에 미국이 일본, 독일과 맺었던 플라자 합의에 빗댈 수가 있습니다 플라자 합의가 뭐냐면 미국이 강제로 일본 돈인 엔화 그리고 독일의 돈인 마르크와의 가치를 강제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1985년 엔화 가격이 1달러당 250엔쯤 됐는데 1986년 7년 거치면서 1달러당 120엔, 130엔 정도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1천엔짜리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물건이 미국에서 1985년 기준으로는 4달러인데 1986년 기준으로는 8달러로 가격이 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본 제품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 제품은 장사가 잘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미국이 일본이 쌓은 재부를 강탈해 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 무려 30년 동안이나 경제 불황을 겪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투자를 받아간 것도 플라자 합의처럼 미국이 자기 살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돈을 뜯어간 거다 이렇게 빗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예전에는 일본과 독일의 돈을 뜯어갔는데 지금 삼성과 현대가 일본 독일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이 정말 뜯어내고 싶은 거는 중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 니네 위안화가 너무 싸다 환율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트집을 잡으면서 위안화 가격을 빨리 올려라 이런 압박을 계속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플라자 합의 때 했던 거를 똑같이 중국에 대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과 독일은 미국말에 꼼짝 못하고 플라자 합의에 서명을 했는데 중국은 미국에 맞선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강탈하지는 못하고 그 대신 체급이 중국 정도는 안 되지만 실제로 돈을 빼앗을 수 있는 만만한 한국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거는 돈을 뜯긴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미국인 노동자 고용해서 월급 주면서 물건을 생산하면 그게 팔리겠습니까? 중국에서 만든 거나 미국에서 만든 거나 물건은 똑같은데 가격은 중국에서 만든 게 더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인들이 삼성은 미국에 공장 지어졌으니까 되게 고맙다 비싸더라도 물건 사줘야겠다 이러겠냐고요 자본주의에서는 싼 게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원유 이야기를 좀 해보면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원유를 사지 말자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에서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러시아 원유를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원유를 시세보다 20-30% 싸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눈치 보고 미국말 듣느냐고 러시아산 원유를 안 사는 게 바보지 사실 가격을 보면 당연히 러시아 원유를 사야 되는 상황이죠 심지어 뭡니까 러시아 원유를 사다가 그대로 다른 나라에 넘기기만 해도 30% 정도의 이윤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뭐 노다지죠 중기업만 해도 30% 정도의 돈을 막 쓸어 담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인도가 지금 보면 러시아 석유를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작년 1년 한 해 동안에 산 양을 한 달 만에 사들이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인도 정부가 계속 사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유를 인도가 다 쓰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영국의 가디언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다른 나라에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 정부도 알고 유럽 정부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정부가 이걸 왜 안 막냐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막으면 기름값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재를 하고 뒤로는 인도를 통해서 러시아산 석유를 사들이는 거를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웃긴 일인 거죠 그럴 거면 그냥 제재를 안 하면 되는데 러시아한테 직접 사면 더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재를 하는 바람에 괜히 인도를 거쳐서 사고 있는 상황이고 더 비싸게 사고 있는 상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재를 하고 전쟁을 하고 한다지만 싸면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석유를 뒷문을 통해서라도 사서 쓴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과 현대차가 미국 가서 물건 만들면 미국 사람들이 애국심을 갖고 고맙다 비싸지만 사겠다 라고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중국산이 싸면 중국산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삼성과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은 사실상 그냥 돈 뜯긴 것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마구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미국의 희생양이 됐구나 이거 손절해야 되겠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3조원 정도 팔아치웠습니다 솔직히 삼성이랑 현대차도 미국에 돈 뜯긴 거다 이걸 모르지 않겠죠 아니 정말로 미국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것 같았으면 한미정상회담이랑 상관없이 진작에 미국에 투자를 했겠죠 지금까지 뭐 하러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랑 현대차 입장에서는 손해볼 걸 알면서도 국가 정책에 따라 주려다 보니까 투자 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과 현대차가 야 이번엔 운이 없었네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손 털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윤석열 정부에게 정부 정책 따르느냐고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거 맨입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냐 우리한테 뭔가 해줘라 이런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뭔가 대가를 받고 미국의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6조 원 정도의 혜택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삼성과 현대차에게 계속 피해를 메꿔 주려고 하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과 현대차에게 피해를 메꿔 주는 돈은 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정부가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걸 올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돈을 만들어서 주겠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미국에게 갖다 주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 국민을 약탈해 가는 거죠 이렇게 미국이 한국 돈을 빼앗아 가고 그런 거는 미국이 자기의 경제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짓을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물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물건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고 러시아랑 싸우고 이런 걸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롭게 싸우지 말고 지내야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존 공리 공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살 길은 공존 공리 공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죠 제국주의 국가 속성상 미국이 공존 공리 공영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타국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